추경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열린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활동 의료 지원을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돌봄 체계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도 인상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촘촘하고 이상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해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